선수는 우아 선배님 중에 친한 언니가 있거든요. 소라 언니 그래서 오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방송 많이 해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도둑섬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정말 사랑해요 갑자기 우아라는 걸 브로우는 화장인데 아이롱 미션인가? 아이롱 미션인가? 두 노래 우아분들의 별 따라가자였습니다 제가 아마 옛날 창의방에서 우아분들의 곡을 틀어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퍼플리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가사도 되게 좋았고 근데 뭔가 이 노래도 제가 듣게 되어가지고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또 추천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노래도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 가사를 들려야 되게 좋아했어요 랩 비오는 날 서원희의 플레이비스트 샤워하면서 듣거나 요즘에 진짜 자주 듣는 노래가 우아 선배님의 단거랑 퍼... 퍼플이에요 그 뭐야 연습생 때부터 우아 선배님들이 되게 팬이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도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바가 기다리는 소녀 선배님의 진솔 선배님 우선 먼저 그런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들은 거여서 되게 부끄럽고 그런데 네 기회가 되면 꼭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